안녕하십니까. LP투자연구소 우열항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애매하시는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모나미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 00536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56분이고요. 오늘은 4월 1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오늘 약간 상승을 크게 주었다가 다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애국테마라고도 불리지만 반일테마죠. 그래서 일본이 고등학생 1학년들한테 독도는 자기네들 땅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그걸로 인해서 전일 갭을 좀 크게 띄우고 24%까지 상승을 했다가 약간 은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움직임인데 장초에 엄청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물려계셨던 분들 밑에 계셨던 분들은 이때다 하고 차익실험 매물이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 보셔야 될 부분이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지 않고 나왔다.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만 터지면서 흘러나왔다.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받쳐주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매도세에도 조그마한 매도세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매도세에도 주가가 흘러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재료는 어느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교과서로 낸다고 한 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하루만 발표를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느정도 내려온 다음에 횡보중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매수세가 또 붙었기 때문에 붙이고 고점을 한 번 찍고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한 분들 여기서 수익 좀 실현하고 있으면서 지금 60분봉 이 60분봉을 지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조금 고가 놀이를 어느정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이제 지장학적 리스크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기간 동안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다가 물량을 털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량을 털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가 계속 매수세를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적지 않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나미라는 이제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용품 이제 그런 것들 연필볼펜 이런 것들 이제 파는 기업인데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은 조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이번 작년도에는 0원으로 선출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네 1억 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이제 362%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그나마 네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천억 원짜리니까 중요한 거는 부채비율인데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애국 반일 테마주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이슈가 있을 때만 이렇게 시세를 주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하고 좀 탈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도망가고 있어서 같이 도망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고 왜냐하면 이런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재료가 소멸하고 언제 재료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확실해요. 그런 재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미 이런 테마주 저시총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특히나 조심하셔서 매매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금 또 다시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제시해보고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는 목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 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3개의 종목에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개인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힘써주시고 계시고 수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으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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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